오 나이스 룬 고마워 나 아이디 비번 알려주면 충전 알아서 해주시던데 나 방금 했어 5만원에 3만 5천원치 5만원치 오 야 이거 이쁜데 5만원짜리를 3만 5천원에 충전해주는거야 비번 알려줘야돼 그래야 들어가서 충전을 해주지 오 고맙다 잘생기진 않았는데 잘생겼다 해주네 상검 별로 죽여야 돈이 되거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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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치 아픈데 얼마까지 할까? 그래, 나쁘지 않아 알어, 카이사 키고 다니엘로 맞으면 답 없는 거 알지, 인마 나 축구 안 봤어, 다 아 뭐야, 아 이거, 이거, 아 존망이죠 내가 올려다보는 건 내 꿈 저게 존망 아니라니까? 저게 존망 아니라니까? 저게 존망 아니라니까? 가이사 가이사 와 개사기 누누 뭐냐? 저게 바로 족고순가? 아 정글이 저래야지 어휴,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뭔가 팍스 시비를 느낌나는? 어, 팍스 시비를 느낌나는? 어, 팍스 시비를 느낌 살짝 나네요 나쁘지 않아요 아, 팍스가 아니다 팍스가 아닙니다, 죄송합니다 피자 시비를요 예 피자 시비를 느낌납니다 그냥 평상모션은 좀 그거야 피자야, 피자 마치 오, 시비를 피자 피자 자, 피자 아, 소오 왼쪽 롸 아 부메랑이 너무 작아보이는데? 자 카이사는 플래시 있고 어 야 존나 아파야 미안 다 뺄뻔했네 야 레어게트 죽지는 않았어? 아 눈덩이가 불러가요 랄랄랄랄랄랄 오잉 안돼 안돼 친구야 안돼 아아 너무 잘해 인적 C믹인적 와, 존다잘한다 자, 이거 돈 같이 먹지 말죠 그래갔으니? 한 칸 더 깎고 싶어 와, 역시 흠 예헤잉 하하하하 넌 나의 낚시에 당해버렸어 내가 그래도 갱승재라더라고? 갱승재라 하하하하 내가 갱승재라라고? 아이고 아이고 씨, 감사합니다 아이고 신발까지 다게 돼버렸네요 어이? 하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어우 좋은데? 대의를 위해 싸울 수는 있지 목숨은 안 걸겠지만 말이야 아, 근데 누우는 거 진짜 잘한다 응 잘하는 인성? 카이사 오열 인성 저는 이거 불축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느낌이, 느낌이 존나 좋아요 이거 같이 먹어야 되나요? 기분 나쁜데요 카이사 여기 탑사 있죠 카이사 여기 탑사 있죠 아니 왜 여기가는데? 봐봐 봐봐 자, 2층 밀어주세요 스크림 12시 반 스크림 12시 반 존나 빡치겠다 스크림 12시 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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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, 근데 나 퍼펙트 승이었지 아, 무리하지 말 걸 아 맞다 아 우울하다 아 우울하다 우라 도다 와 뭐 소라카 왜이렇게 세 왜 블루를 먹으러 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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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쟤가 왜 거의 또 보죠? 딜량 2등인데 아 근데 점수 존나 조금 준다 17점밖에 안주냐 아 진짜 맘이 안들어 아 아